싱가포르의 3개의 유명한 항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포트 항구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는 작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던 센토사 아일랜드에 지금 와있습니다. 그랩을 타고 센토사 아일랜드 회담했던 장소에 와있습니다. 컨테이너를 내리는 구두 같습니다. 센토사 게이트웨이 라고 보이죠? 사인보드에 센토사 게이트웨이 라고 써있습니다. 파시지 이름은 바장로드에요. 바장로드 메이플트리 비보 시티 건물들을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수사한 사걱 모노 레일? 트램 아, 트램. 트램. 네, 케이블카. 케이블카. 오. 케이블카도 보이죠? 이쪽으로. Excuse me. What's your name? Yeah. Your name? Oh, my name is Nash. I'm from Malaysia. 네, Malaysia. 네. 네, 네, centered. 네, seño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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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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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海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귀한 꽃, 귀한 꽃, 귀한 채, 귀한 건물, 귀한 택시, 카인 택시, 코치 서비스 비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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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센토사 아일랜드의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인데 상당히 크게 되어있네요. 센토사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센토사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은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인 것 같네요. 시밀러. 와우. 스트라보파렛 코치베이 웨스트.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은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은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은 아일랜드의 지하주차장과 함께하는 지하주차장입니다.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에 센토사라 센토사라 고기 중 고기 중 고기 중 고기 중 지금 고기 중